우즈베키스탄을 알리고 소개하는 TV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5월 3일 제가 사무실 새로 세팅하고 첫 출근한 날 아침에 촬영한 영상인데 굉장히 날씨가 좋았죠. 회사까지 가는 길에 영상을 좀 찍어봤고요. 제가 요즘 사무실 세팅하고 나서 이것저것 바빠서라기보다는 사실은 아이디어의 고갈, 컨텐츠의 고갈 그런 걸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700여개 영상을 통해서 우즈베키스탄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담아서 보여드렸는데 요즘은 새로운 우즈베키스탄에 관련된 이야기를 뭘 담을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제가 그 많은 영상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우즈베키스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아마 예전 영상을 안 보시고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영상들을 다 찾아서 본다는 게 좀 힘들기도 하죠. 요즘 이렇게 사무실 세팅하고 나니까 집기 살 것도 많고 예전에는 그냥 현금 처리해도 되는 일들이 요즘은 다 영수증 처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거기 우즈베키스탄은 사업을 하려면 서류작업이 많아요. 간단한 물건 하나 살려고 해도 계약서를 써야 된다거나 좀 복잡해요. 그래서 그런 일들 다 처리하고 하다 보니까 거의 회사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새로 계약한 일들 초기에 시작하다 보니까 관련된 법규들이라던가 정확한 기준들을 확인을 해야 하니까 읽어봐야 될 자료도 많고 그렇게 시간을 많이 쓰고 있어요. 아직까지 세팅이 완전하게 되지 않아서 영상으로 보여드리지 못하고 아마 한 다음 주 정도면 사무실 세팅이 좀 끝나고 그러면 아마 영상으로 사무실에서 제가 일하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댓글로 올라온 질문들을 몇 개 소개하면서 아타시켄트 시내 풍경도 같이 곁들여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타시켄트의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고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되나 이런 질문을 한 분이 계세요. 아마 가족들하고 같이 와서 사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은 이제 임대로 살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아파트 임대 시세를 좀 보니까 센터 쪽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많이 올랐어요.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임대비가 예전에 비해서 1.5배에서 200까지 오른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예전에 한 400불에 구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지금 600불, 700불 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임대료가 아파트 값은 좀 안 오르는 것 같았는데 최근에 알아보니까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주거비를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임대료가 아마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집,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이 800불 정도 하는 아파트인데 회사 비용으로 생각하고 하니까 그냥 있는데 그래도 길게 보면 장기로 있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서 이 근너편에 있는 아파트 지금 계약 준비를 하고 있긴 한데 아마 시내 쪽에서 아파트를 사시려면 보통 제곱미터당 지금은 1,000불 정도 보셔야 될 거예요. 바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아파트라 그러면 물론 이제 백돌로 지어졌냐 판넬로 지어졌냐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외국 사람이 들어와서 특히 한인타운 근처에서 집을 구하려면 평수가 크든 작든 제곱미터당 1,000불 전후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새로운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지긴 했는데요. 아직까지 입주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야 실질적으로 아파트가 공급이 된 걸로 계산이 되니까 지금 거의 새로 지어진 아파트들 공사하고 있는 것들이 아직 입주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아마 단기적으로 임대료가 좀 올라가 있는 게 아닌가 새로운 아파트들이 임대시장에 공급이 되면 그때 다시 기존 아파트들은 조금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새로 지어진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굉장히 비싸요. 제곱미터당으로 계산을 하면 한 20불 정도? 그러니까 60제곱미터 정도 되면 거의 한 1,200불 정도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기존 아파트들은 보통 10불 이하 인테리어가 잘 된 집 정도도 한 10불 정도 봤었는데 지금 새로 지어진 아파트가 제곱미터당 20불이라 그러면 아마 개인들 입장에서는 임대해서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최근에 제가 소개한 인피니티라고 하는 아파트 그거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분양가가 2,000불 아직 지어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2,000불 때 육박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 센터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상대적으로 땅값, 단독주택들 단독주택들의 지가 상승도 과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지금 굉장히 빠르게 땅값이 올라가고 있고 아마 팬데믹이 끝나고 중국 사람들이 몰려오면 아마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시켄트는 살기는 좋아요. 어떤 사람들은 우즈벡 사람들이 착하긴 하지만 거짓말도 많이 하고 또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업을 한다는 게 굉장히 좀 귀찮은 일들도 많고 그렇게 성공적인 사례도 많지 않기 때문에 되게 리스크가 크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본인 수수료가 몰입해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 또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경험해본 걸로는 그래요. 다만 이제 좀 쉽게 가려고 하다 보면 실수를 할 그런 가능성도 크고 또 이제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현지인한테 맡겨놓고 일을 하다 보면 결국은 손에 남는 거 아무것도 없이 돌아가야 되는 상황들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만 좀 조심한다 그러면 타시켄트에서 살면서 사업도 하면서 일도 하면서 그렇게 하면 굉장히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괜찮은 곳이 아닌가 오늘도 저녁때 돼지고기 샤슬릭을 먹으러 갔었는데 야외 테이블에서 먹었어요. 여름에 야외 테이블에서 밥 먹을 때 굉장히 쾌적하고 음식들도 맛있고 그래서 그렇게 저녁 시간을 보내고 하면 나름대로 뭐 서울에서 생활하는 거 못지않게 풍미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요즘 집에 들어오면 환타랑 같이 씨름을 좀 하는데 오늘도 집에 들어왔더니 이놈의 자식이 집을 또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게다가 이제 제가 16층에 사는데 16층에 창을 열어놓고 가면 이놈이 창밖에 자꾸 나가요. 위험하게 그래서 지금 창문도 닫아놓고 이 더운 여름에 창문도 못 열고 큰일 났어요 지금. 게다가 오늘 육주에서 목욕탕에서 한판 한 게 이게 변을 보고 변 처리가 깜깜하지 못해가지고 같이 목욕을 또 한 번 하고 그리고 이제 말려놓고 지금 저는 촬영해놓은 영상에 음성을 지금 음성을 입히고 있는 중입니다. 우즈베키산에 관련돼서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면 제가 그런 내용들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여기 뭐 또 다른 분 중에 해외에서 대표사무소를 낼 때 송금된 증빙만으로 가능한가요. 금액 제한이 있어요. 7,000불 이상의 금액을 은행에다가 입금하려고 하면 입국할 때 쓴 증빙자료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긴 한데 그 이하의 비용에 대해서 은행에 입금하거나 자본금을 넣거나 이럴 때는 확인을 안 하더라고요. 지난번에도 확인을 안 했었고 예전에는 이제 달러를 가져오면 은행에서 숨으로 바꿔가지고 그 숨으로 환전한 증명서를 제출해서 이제 자본금을 넣고 했는데 지금은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타스켄트 신의 모습 보여드리면서 주절주절 얘기 좀 했는데 하여튼 앞으로 좀 우즈베키산에 관련된 소식들 계속 전하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전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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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